네. 저 분들이 애국에서 오셔서 교회를 잠깐 들리러 오셨다고 합니다. 교회 잠깐. 올리려고요. 안녕하세요. 너만 몰라 하신데 어디서 오셨는지 설명을. 저기 뉴질랜드 시카고. 제가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만 몰라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사진 찍는 게 아니고 동영상이에요. 네. 뉴질랜드와 시카고에서 오신 우리 장군님, 권사님 가정에 오셔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방문해서 함께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정한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서 예수 한국보험통일 이루어지는 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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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